네 안녕하세요 코어소리 영어 신왕국입니다 네 이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는 DRACT 입니다 DRACT 보이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다는 그런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단어를 한번 그러면 익혀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양할 거예요 뭐 지시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하다 라는 뜻도 있고 감독하다 라는 뜻 그 다음에 안내하다 알려주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직접적인 직행의 이라는 뜻까지도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 DRACT 하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DISS 할 때 여러분들 장거리 연애 이런 거 하면은 A LONG DISTANT RELECTIONSHIP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ISTANT 하면은 거리 좀 거리가 먼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DISS 가 들어가서 그래서 DISS라는 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거리가 멀고 떨어진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DISS는 뭐예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조금 떨어진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RACT 하면은 똑바로 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RRECTION 이런 거 들어보셨죠? CORRECT 라는 그런 말을 좀 쓰는데요 CORRECT 하면은 올바른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DRACT 하면은 뭔가 바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DRACT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DISS 좀 떨어진 거랑 그 다음에 DRACT 해서 저기 올바로 하는 거 똑바로 하는 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갖고 떨어져서 뭔가 똑바로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쉬운 건 뭐냐면은 DIRECTOR 이라고 하잖아요 디렉터 디렉터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뭐냐면은 영화감독을 우리가 디렉터라고 합니다 디렉터 그래갖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렉터라고 하죠 영화감독 그래갖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단어에서 DRACT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떨어져서 똑바로 하게 하는 사람 DRACTER 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떨어져서 똑바로 하게끔 하는 그 느낌만 가져가세요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D는 뭐라고요? D는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RECT는 뭐라고요? D가 올바로 하게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가봅시다 그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그녀가 DRACTED 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올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STUDENTS 학생들을요 뭐하게요? TO READ A BOOK 책을 읽게끔 학생들이 책을 안 읽었나 보죠 그래서 책을 읽게끔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뭐예요? 그거는 지시하는 걸 말해요 지시하다 혹은 명령하다 뭐뭐를 하게 하다 그런 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느낌만 가져가면 이 단어들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 않아도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He, 그가 came 왔다는 거예요 뭐요? TO DRACT 멀리 떨어져서 지시하려고 멀리 떨어져서 똑바로 하게 하려고 왔대요 뭘요? THE PROJECT 프로젝트를요 그죠? 여기서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됩니다 지시하고 어떤 명령하는 사람이라 해갖고 뭐예요? 여기서는 총괄하는 겁니다 총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총괄을 하러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떨어져서 올바르게 하는 거죠 떨어져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건 뭐예요? 총괄하다라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쉽죠 여기 이렇게 사람이 보이시죠 여기 사람들이 그럼 뭘까요? HE 그가 DRACTED 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뭐예요? 똑바로 하게 했다는 거죠 뭘요? A NEW MOVIE 새로운 영화를 그럼 뭐예요? 너무 쉽죠 이거는? 감독하는 거죠 감독하다 아시겠죠? 지휘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감독하다 지휘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요 COULD YOU 해줄 수 있냐는 거죠 DRACT ME 좀 떨어져서 뭐예요? 올바르게 해줄 수 있냐는 거죠 ME 나를 TO THE STATION 역으로 그거는 뭐예요?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 안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내하고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IRECTION 하면 뭔가 길 안내 이런 거거든요 길 안내하는 것 DIRECTION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DIRECT BOEM 혹은 DIRECT 전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DIRECT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거 직행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그냥 그냥 중간에 저걸 두지 않고 뭔가 중간 단계를 두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근데 쉽죠 사실 보면은 멀리 떨어져서 지시하는 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갖고 직접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She sent him 그녀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한테 뭘 보냈어요? A direct message 하면 뭐예요? 직접적인 메세지 다이렉트로 메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지금 메세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direct message 하면은 직접적인 메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또 똑같아요 We got 우리는 가졌다는 거죠 뭘 가졌어요? direct flies to Italy 이탈리아로 가는 flight 하면 뭐예요? 그 비행기 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비행기표예요? direct 한 거예요 direct 한 거 직접적인 거 그럼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쉽죠 직행을 직행 비행기 티켓을 가졌다는 거죠 We got direct flies to Italy 그래서 우리는 직행 비행기를 가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살짝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d는 좀 떨어진 거 rect는 올바르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합쳐놓으면 떨어져서 올바르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감독하다 총괄하다 지시하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돼서 직행 그 다음에 직접 뭐 이런 뜻도 가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한번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뭘까요? He directs the orchestra 그렇죠 뭘까요? 뭘까요? 떨어져서 지시를 하네요 뭘까요? orchestra를 지시한다 뭘까요? 지휘하다죠 지휘하다 간단합니다 그는 지휘를 합니다 뭘 지휘해요? The orchestra 그렇죠 orchestra를 지휘한다 라는 표현으로 쓴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퀴즈예요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is directing the traffic 그죠 그래갖고 그 신호하는 거를 갖다가 뭘 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멀리 떨어져서 지시하고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뭘까요? 안내하는 거죠 교통을 갖다가 안내하는 거 그죠? 뭐 신호나 이런 것들 교통을 갖다가 안내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뭔가 지시하고 안내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뭐예요? there's a drag course to the top of the mountain 그죠? 그래서 있다 이거죠 있다 there is, there are 이건 있답니다 a drag course 멀리 떨어져서 지시하는 course가 있다는 거예요 to the top 꼭대기까지 up the mountain 산 꼭대기까지 가는 어떤 그런 디렉트한 코스가 있대요 그건 뭐예요? direct course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기 가는 거죠 이게 그런 코스가 있다 there is a drag course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로 가는 직접 코스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한 문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간단합니다 job interview예요 지금 job interview 하는 거죠 I have 나는 가졌다는 거죠 뭘 가졌어요? drag experience 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지시하는 뭔가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of this work 이 일에 대해서 그건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direct 하면은 여기서도 direct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문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가진 문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 directs the management of a company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녀가 멀리 떨어져서 지휘하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멀려 the management 운영을 of a company 어떤 운영이요? 회사의 운영을 회사의 운영을 direct 한다 뭘까요? 뭘까요? 총괄하는 겁니다 총괄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녀는 회사의 운영을 총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신 멋져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여성분들은 조금 이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she directs the management of a company 라고 하는 그런 문장까지 배워봤습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마지막 The captain directed me 간단하죠 사진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제가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강제로 머릿속에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진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좋은 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상황으로 좀 느껴보세요 The captain captain은 뭐예요? 제일 그 높은 사람이죠 리더를 말하는 거죠 captain이 directed me 나를 멀리 떨어져서 막 똑바로 하게 했다는 거죠 to go forward 앞으로 가게끔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뭔 거 같아요? 배운 거예요 지휘하는 거죠 지시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죠?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딱 보기에 그렇지 이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뭔가 지시하는 겁니다 빨리 가! 앞으로 가! 하는 거죠 지금 captain이 뭐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전쟁 상황 앞으로 가기 싫은데 가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captain directed me to go forward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go forward 하면은 앞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그 captain이 하여튼 나를 지휘하고 지시했다 라고 하는 문장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익혀봤고요 뒤로 살짝 좀 돌아가보면 음 그래갖고 뭐 살짝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direct 하면은 떨어져서 똑바로 하게끔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총괄 그 다음에 감독하는 거 지휘하는 거 악단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안내하고 알려주자 라는 뜻도 있고 직접적인 직행을 라는 뜻까지 확장이 된다 라고 배워봤습니다 그쵸? 떨어져 똑바로 가다 그래서 뭔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또 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해요 제가 왜 강의를 이렇게 뭐 지금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온갖 거 퀴즈도 내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코어 소령어에서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고 외우는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실제로 해보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